1, 2, 3 됐고 됐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어머 또 가죠 안녕하세요 가라입니다. 오늘은 저희 캠핑 유튜버 있잖아요 요미곰, 귀여운 곰이 드론을 샀습니다. 그것도 무려 미니3 프로 짠 중고거래를 했기 때문에 중고거래 후에 휴대폰으로 설정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케어리프레시 이전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거금 굉장히 많은 비싼 금액을 주고 이 콘텐츠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요 그 콘텐츠 비용은 나중에 한번 생각해 보려고요 저희 출연주는 밤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요거부터 같이 볼게요 원래 바라님이 이런 생각 안 하셨는데요 제가 지금 찍으라고 해서 강의하고 있어요 맞아 중고거래로 구매하실 분들도 계시니까 이런 건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구성품을 잘 꼼꼼히 확인하셔야 돼요 저희가 요거 드론과 조종기 이거는 당연히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배터리 그리고 여분의 프로펠러는 없고 ND 필터 이렇게 되어있는 하드 케이스와 이렇게 되어있는 걸 샀는데 단 하나 실수를 한 게 곰은 갤럭시를 쓰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아이폰용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다음에 갖다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요런 것도 꼼꼼하게 따져보셔야 됩니다 자기가 쓰는 휴대폰 기종하고 같은 거 중고거래를 했을 때 구성품이 전부 다 맞다면은 DJI 플라이 앱을 설치를 하고 연결을 하는 것까지 한번 같이 해볼게요 DJI 플라이 앱이 구글에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방도로 다 찾아야 됩니다 네이버에서 DJI라고 검색을 하십니다 그럼 아래쪽에 보시면은 DJI 닷컴이 있어요 요기 들어가시고 가장 밑으로 내리시면 고객지원이 있습니다 고객지원에 다운로드 센터 그치공 그리고 DJI 앱에 들어가셔서 DJI 플라이 앱 요거에 대해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돼요 DJI 플라이 앱을 누르시고 요기 안드로이드 APK 그러니까 요거가 설치 파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걸 다운로드 받으시면 요기 유해할 수 있는 파일이라고 했고 무시하고 다운로드를 받습니다 아니 그게 왜 뜨는지 설명해 주셔야죠 그거는 유해해요 드론은 많이 유해합니다 여러분의 직업 앱스토어를 거치지 않는 경우에는 구글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자기네들이 인증하지 않는 어플을 사용한다 이런 알림이 뜨는 거예요 요렇게 쓸어 내리시면 다운로드 되고 있는 양을 볼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가 다 되면 이렇게 열기 라고 알아서 나와요 열기를 누르시고 설치를 누르십니다 그리고 요기 또 출처를 알 수 없는 앱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여기 무시하고 설치 네 이렇게 드론이라든지 사용자 편의성을 위한 앱들은 플레이스토어를 거치지 않는 경우가 몇 개 있어요 꼭 드론만 지금 디자인에 이렇게 뜨는 게 아니라 왜냐면 이게 어플은 사용자를 위해서 서비스 개념을 만든 어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광고를 붙일 수도 없고 수육을 낼 수도 없기 때문에 플레이스토어에 등록을 안 하는 거예요 수육? 배고프신가봐요 수익이요 완료 완료하면 그냥 닫는 거고 열기 완료됐으니까 열기를 누르고 엽니다 그래갖고 맨 처음에 동의할 거냐 동의해야죠 그리고 모두 설정을 해 주시고 그리고 요거 앱 사용 중에 허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 파일을 주고받고 할 수 있는 거 허용을 하셔야 되고요 설치가 이렇게 다 돼요 이렇게 그 오프닝이 나오고요 여기 건너뛰시면은 모바일 뭐 gps 정보 이래갖고 다 그냥 다음 하시고요 요거는 그 뭔가 에러가 났을 때 참여를 그 데이터를 제공해 준다는 거예요 이거는 선택 사항인데 하는 게 좋습니다 네 하세요 됐어요 오케이 이렇게 되면은 이제 준비가 된 겁니다 자 이제 조종기랑 휴대폰이랑 연결을 하고 조종기의 전원과 드론의 전원을 다 켜야 돼요 C2 라이트닝 C2 라이트닝이라 요거는 빼고 C2C가 있습니다 집에서 불러다니는 C2C 케이블 있죠 그거를 한번 연결해 볼게요 장착하시는 방법은 그냥 밀어 넣으시면 됩니다 아래서 위로 쓱쓱 밀어 넣으시면 돼요 지금 곰폰이 좀 커서 그렇지 하여튼 곰폰은 좀 커서 이렇게 쭉 밀어서 넣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장착이 되고요 전원 키는 방법은 한번 누르면은 전체 배터리 향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한번 또 누르고 있으면 올라가면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연결이 됐으면 얘는 충전이 돼야 돼요 어 지금 연결이 됐네요 제대로 여기에서 뭐 DJI RC가 연결되면 항상 DJI 플라이 앱을 열기 이거 그냥 체크하시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조종기를 켰으면 드론을 켜야죠 드론은 살짝 열어서 빼시면 되고요 위의 날개는 옆으로 이거 힘으로 하시면 안 돼요 어 이거 잘 기억 안나도 힘으로만 안하시면 고장이 안납니다 아래 날개는 회전 해서 회전 회오리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배터리는 장착을 해주시고 딱 소리 날 때까지 넣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얘도 전원이 한번 누르면은 배터리 양이 나오고 또 한번 누르고 있으면은 쓱쓱쓱 올라가면서 전원이 켜집니다 미니3 프로 같은 경우는 팬이 없어요 그래갖고 여러가지 설정을 하거나 업데이트를 할 때 선풍기를 켜줘서 얘를 시켜줘야 됩니다 집에 이런 캠핑용 선풍기 하나씩은 다 있잖아요 그쵸? 하하하하 플라이 앱에서 프로필 디제이관리 바인딩이 지금 아직 저쪽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아무튼 거래하실 때 그 사람의 바인딩을 해지를 하고 그러니까 연결되어 있는 거를 말하죠 디제이 플라이 앱에서 그 사람의 바인딩을 풀고 바인딩 푸는 방법이 있어요 바인딩은 그분이 먼저 풀어주셔야 돼요 바인딩을 풀고 바인딩 해지를 해야지 내가 바인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은 케어리프레쉬 또한 이렇게 넘어가는 걸로 이 다음 편은 구독하고 좋아요를 하시고 확인을 하시면 바인딩 해제하는 방법입니다 판매자의 디제이 플라이 앱에서 프로필 기기관리 계정에서 기기 삭제하시면 판매자의 바인딩이 끝납니다 우선은 바인딩을 풀어야 되는데 휴대폰 미니3 기체에서 계정에서 기기 삭제 응 다음 바인딩 해제가 됐습니다 바인딩하는 방법입니다 바인딩이 끊어진 기체와 조종기 전원을 켜고 DJI 플라이 앱 프로필 기기관리 계정에서 바인딩하기 하시고 부가 서비스에 교체 서비스 유효함 확인하시면 끝납니다 프로필에서 기기관리 제 얼굴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기기 바인딩 응 다음 다음 오케이 바인딩 성공 됐어 됐어 X 왼쪽 X 됐고 그 다음에 위에 올려보면 활성화 시기 154일 됐습니다 끝 이제 이 기체는 이 차는 이제 제 겁니다 제 마음은 탈 수 있는 겁니다 저 이제 빠트려도 돼요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구독하시고 알람 설정을 하신다면 예 하하하하 실시간 라이브를 놓치지 않을 수 있고요 최초 공개되는 영상을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뭘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라던 드론 출향료는 밥이다 뭐 그 annoyed 너무 살이 쪘다 너무 살이 쪘다 팔동력이 없으신 것이지 위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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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붕이 하하하하 으흐흐